독일정원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독일정원 다니는 김은진입니다 독일정원 단지 얼마나 됐어요?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독일정원에 오셨다고? 지금은 어떤 레벨까지 올라왔나요? 네 아예 시험 때부터 듣고 있는데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들었다고 네 독일정원이 실력을 당연히 넣는 건 하모노스의 기본 소양이지만 그 외적으로 독일정원의 매력이 있다면? 당연히 선생님과 유대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점? 재밌게 놀 수 있는 점? 놀 수 있는 점? 저희 종강파티들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종강파티때 퀴즈 엄청 열심히 풀어서 50% 할인권 받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옥토패스인데 좀 기대가 됩니까? 너무 기대돼요 저 일주일 정도 기대했어요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죠 그럼 오늘은 파이팅 있게 한번 종강파티 즐기고 독일 옥토패스트를 짝충으로나마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